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으로 100조 원이 넘는 수익금을 벌어들이면서 사상 최고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다섯 번째의 연간 두 자릿수 수익률이자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 수익률입니다. 연간 수익금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체 적립 기금 규모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이처럼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지난해 국내외 증시 흥풍에 영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완화와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 등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익금은 지난해 전체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체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ogen지원 그리고 감사합니다.